야, 이거 선수 때 어떻게 했던 이야기를. 터치진기라네. 야, 여기가. 힘들죠, 힘들죠. 김승희 감독이 너무 뒤에 처져 있는 거 아니야? 야, 입구가 어디야? 아직 멀었어요, 아직 멀었어요. 아직 멀었어요, 저기. 어디 있죠? 우와, 진짜? 우와, 빠르다. 케이스 안 떨어지잖아. 누구 소리야? 어머, 누구야. 어머, 어머. 싫어한다, 토해.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. 차로 따라잡아. 차로 가잖아. 기사 씨가 잘해. 진짜 힘들어. 오르막해. 이게 이제 지굴 연습이죠, 경사가. 어우, 보기만 해도 힘들어. 어떡해. 오, 근데 또 안 멈추시네요, 그래서. 허재 감독님은 안 멈춰요. 아니, 근데 허재 감독님 뛰시고 김승기 감독이 뒤에서 걸어가시는데 격차는 안 벌어지고. 덕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. 그러네, 진짜. 이상하다. 허리가 떨어질 것 같아. 어떡해, 병 생긴다, 병 생겨. 빨리 알아? 그래도 선두야, 이 중에선 선두야. 진짜, 야.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지, 너는. 우와, 30분을 뛰셨어요? 꽤 오래 뛰셨네요. 고생하셨다. 아! 저런 고단조가 어딨어? 아! 아! 왜 저거? 정신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였어. 아! 뭐야? 아! 안 한다는 건가? 아! 차 불러, 차 불러. 차 불러, 차. 나 몰라, 이제. 문이 난다, 이제. 문이 나. 한 번 앉으면 문이 나. 맞아, 한 번 앉으면 문이 나. 어, 끝난 거야, 이제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끝난 거야, 끝난 거야. 끝난 거야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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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커피 홍수가 2만원 시켰어요, 지금. 하하하하. 글쎄, 글쎄. 나 죽어, 글쎄. 2.5? 나 죽는다. 2.5 길어. 2.5 경사가 있네, 2.5. 와... 많이 뛰신 거야. 많이 뛰신 거야. 어? 뭐야, 여기서. 어? 어? 어?